쀼치 아니면 정수리 탈모야 저는 탈모가 아닙니다 저는 탈모가 아니요 저기 저기... 탈모 아니라고 진단도 받았고요 네, 유전자적으로 저기 왜가 친가 왜 탈모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나는 인증까지 받았어 증거요? 아 저번에 다 했어요 내가 어? 너희 사장이랑 밥도 먹고 대머리 인증도 하고 다 했어 인마 어? 인마 어? 갑시다 아 그때 말했잖아 저번에 내 다음 대머리 개 어이없네 진짜 살인마 뭔데 안 보이냐? 스크림 스크림 온다 온다 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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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3연벙 아 이걸 안 낚이네 하하 그 소리 witch 오ㅓㅓ 오ㅓㅓㅂ 이거 한 번에 넘어집니다 참고하세요 slowly 졸업 졸업 에이 와 진짜 게잘맞아졌다 이거는 걸어채에에에ㅣ 예에에! 에이 예에이 예에 에이 예에이 노우 노우 잘못됐다 너우 DOU fruits 발적인 미션은 실패 나 치료할 사람 찾아야 돼 방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옵나 나 잠깐만 오케이 나부터 실패 하 미션은 실패인데 5만원 미션은 실패인데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수리중으로 나오는 버그가 있어요 기계인가봐 사실 어딨냐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런소리가 들었나요? 여기 저기있다 자예예에에에 스클레이엱 길막의 정석 가는 척하다가 안가 아이 개빡치네 그냥 아이고 화나 화나 아이 열받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구를 뺏어와 아 진짜 죽어도 안보네 너무한거 아니야? 긴장 하고 있어요 5만원 날리던 그때 아이 널 쫓아야지 한번 한번 안된다고 포기를 하다니 나 때는 말이야 저 끝에 놀리면 되겠다 아 윈이 있었어? 아 윈이 있었어? 아 윈이 있었어? 아 윈이 있었어? 아 윈이 일단 일단은 좀 사리자 아 윈이 나를 쫓으면 안된다고요? 돼에에에에 다 됩니다 되는데 0킬이 되지롱 살구였어도 살구 안쫓을거래서 고것은 인정 쉽게 생각했나봐 쉽게 생각했나봐 쉽게 생각했나 봐 쉽게 생각했나봐 난 갈거지 롱 난 갈거지 롱 나는 일직선으로 가서 맞아주기 쉽게 할거지 롱 망캡이다 야 빡쳤다 빡쳤나봐 살짝 울리게 있어야지 아 왜 따라오고 계세요 성인부도 없으면서 님 소겁진이란 말을 알아요? 안맞지롱 안맞지롱 구라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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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우리 화해합시다 화해화해 눈빛이 죽이려는 눈빛이야 화해하자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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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헐 헐 헐 오케이 어 치료가 안되나? 토템이라 토템찾기가 이 맵이 찾았다 찾았다 야하 하하 니토템 부서졌다 니토템 니토템 여기 나 치료받는데 님 저 치료받고 있음 잠깐 오실 아니야 가자 어디서 한방도 없는 찐따가 한 업진 한 업진 내가 깐죽거릴테니까 너가 살려 님 여기있음 가자 오케이 진입 진입 그렇지 그렇지 살리기에 돌입한다 실시 맞아줘 여기 맞아줘 컷 컷 컷 렘 내 한방 봐주셈 렘 판자가 없지 R 하지만 나를 선택한 것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칼 찌르기를 있던 아주 잔악무도한 행존망이기 때문이지 피도 눈물도 없다고 아이고 한대 들었어 들었어 두명도 충분하거든 이거 빗나갖고요 길막 살짝 치료 다했으니까 이거 맞아주면 못건다 한대 맞아주고 아 길막이 됐어 오케이 하지만 하지만 맞게임 맞게임 나만 할거야 님들 이 게임 하지 마세요 쓰레기 게임인데 저만 할거에요 그제 살인마는 초랭입니다 왜냐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아 최대 보랭 최대 팔랭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 게임에서 뚜벅이를 하지 않아요 이 녀석은 아직 순수한 녀석이야 멘탈 좋네 킬러 소리하고 있잖아 정상적인 게임에서는 킬러가 스크림을 하지 않아요 망게임이기 때문에 스크림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거를 아무튼 순수한 친구야 그래서 초랭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